오예! 오예! 드디어 로빈 100만원 프로젝트 찬란! 시작해요! 오예! 하루에 몇 개씩인가요? 몇 개씩? 네! 네, 몇 개씩 30일 파이팅하시고요! 오예! 저는 만개하겠습니다. 오예! 333개씩! 네! 방법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르지 않고 30일을 매일매일 100개씩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만개를 한 달 안에 채우시면 되고요 또 나는 정말 만개를 하고 싶어 나는 정말 의미있게 내 몸을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은 두 달 안에 가능하세요 두 달까지 최대 두 달까지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 도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더이상 지치를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오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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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! 아이고 진축구매!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4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9일까지에요 화이팅! 안녕 이제 끝 이제 끝